네 이번 시간에는요 의문사가 사용된 의문문의 어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문사가 사용됐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3개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세르동사가 사용된 경우 두번째는 에스다르가 사용된 경우 세번째는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 이렇게 3가지인데요 공통적으로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의문사는 원래 앞으로 튀어나가야만 하는 존재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유럽어들은요 앞부분에 최대한 중요한 정보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녀석이 앞으로 가고 지분을 가장 적게 갖고 있는 녀석이 뒤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의문문이면 명색이 문장의 이름 자체도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준 주인공인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는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셋인데요 세르 에스다르 동사 주어 일반 동사 이렇게 셋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녀석은 뭘까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녀석은요 사실 세르와 에스다르 입니다 문장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 영어에서 비동사가 엄청 많이 쓰이듯이 스페인어 문장에서는 문장이 나왔다 하면 반은 세르 에스다르 동사죠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인기쟁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 에스다르가 먼저 등장하고 주어가 등장하죠 반면에 일반 동사는 어떤가요 일반 동사는 수천개 수만개 수만개는 아니겠죠 수천개의 일반 동사가 존재하는데 이 많은 일반 동사 중에 어느 날 운 좋은게 하나 뽑혀서 사용됐을 뿐입니다 엑스트라 인생인거죠 그래서 같은 엑스트라지만 주어가 먼저 사용되고 그리고 나서 일반 동사가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어순으로 의문사가 사용되는데 제가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그 어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 논리를 생각하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그 개별 문장이 나에게 익숙해져서 입에서 나오는 거고요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스페인어 공부 아니 모든 어학 공부는 1대 9다 1의 역할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9의 역할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입으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1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자 여러분 역시 나머지 9의 역할 제가 열심히 했듯이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